우리 조태열 후보자하고는 과거 유엔대사 하실 때 제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만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의 많은 커리어 외교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이분이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 후배 외교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페인 교민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과거 스페인 대사를 하셨나요? 스페인 대사 하시고 이임하실 때 그 공항에 150명, 200명가량의 교포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면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스페인 교민의 전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뭐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2018년도에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온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시작입니다. 2018년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정부 내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또 우리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옴짝달삼 못하는 우리 외교부의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기된 외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간신히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제정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과의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본 최고법원의 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도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한 유행 조치도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일관계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정부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런 현황을, 어려움을 어떻게 행정부의 입장에서만 더군다나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극히 진안한 과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진전시키려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행정입법사법을 통과하는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떠나서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입법사법 행정부와 함께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라는 인식하에 용단을 내리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대법원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자재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어려운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소송의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나 어떤 결정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가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이 깔려있는 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법자재의 원칙에 내재해 있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몇 가지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른바 법정 조언자 제도, 아미크스 코리에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외국에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나... 그러면 우리 대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없다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이루어진, 몰래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규칙을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